일본을 알면 항복이 보이고 항복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매뉴얼 사회 속 일본인의 융통성 일본 씨름 수모를 보고 여인들은 씨름판에서 빨리 내려와주세요. 쓰여진 노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명조치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향한 장례의 아나운서입니다. 간호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응급조치를 이어가고 여성은 내려오라. 그 아나운서는 계속됩니다. 믿어지십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일본 씨름인 수모의 공식 시합은 1월 5월 9월은 도쿄, 3월은 오사카, 7월은 나보야, 11월은 후쿠오카에서 열립니다. 이와 같이 공식 수모는 홀수탈에 개최되며 기간은 2주간입니다. 일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수모를 개최하지 않는 짝수탈에는 중교 다시 말하면 일종의 지방술래를 합니다. 전국의 소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비공식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팬서비스 같은 것입니다. 공식 일정에서는 보지 못하는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곳의 주민들은 이러한 중교가 오면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마이지루시에서는 31년 만에 열리는 비공식 지방술래 이었습니다. 지방단체장일 시장이 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나 봅니다. 시합전 인사를 하는 중에 씨름판 위에서 시장이 쓰러지고 맙니다. 추모를 보기 위해 와있던 간호원 중 몇 분이 함께 근무하였던 병원의 위사 출신 시장이 쓰러지자 직업정신이 나옵니다. 그녀들은 앞뒤 생각 없이 씨름판에 튀듯이 올라가 쓰러진 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합니다. 다른 사람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생명부지의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쓰러졌더라도 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리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추모는 전통적으로 여인의 씨름판 위 출입을 금지하여 왔습니다. 이를 배우고 또 가르쳐 온 수모의 운영 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지요. 추모 관계자들은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씨름판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사가 걸린 응급상황일지라도 씨름판에 부정한 여인들이 오른다는 것은 쉽게 허락되지 않는 부분인가 봅니다. 다행히 쓰러진 시장은 호흡이 돌아와 목숨을 건지게 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태는 일단락됩니다. 여성이 들어간 씨름판은 이미 더러워졌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부정탄 씨름판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금이 씨름판에 뿌려집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악습이지요. 불합리하게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전통이라며 고집을 부리는 이들에게 남녀차별이라고 항의하는 것은 아마도 소기의 경 읽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인이 부정하다는 인식은 많은 지역의 남자들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한 젊은 여성들이 매월 한 번씩 치르는 생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피와 관계된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위생적이었던 옛날에 출혈은 고사고 또는 생명의 위험과 직결된 현상이었지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출항하기 전이 어선해 여인이 배에 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지요. 구약성서에도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혈을 하였으므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부정하게 취급됩니다. 여기에도 성차별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일주일 동안만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면 무려 40일간 부정한 취급을 당합니다. 너무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재 도쿄도의 지사인 코이케씨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씨름판이의 인사말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인 금지는 지켜야 하는 수모의 전통이라며 수모협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는 코이케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에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모협회는 일본 부유의 전통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도대는 도쿄도의 수장입니다. 인지도가 무척 높아 여성으로서 차기 총리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코이케씨조차 허물 수 없었던 여인 금지의 벽입니다. 전통은 지켜는 것에 의미가 있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현실에 맞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통이 되고 말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교훈을 이미 얻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적은 수모협회의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오래전에는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휴일 아침 시간에 맥도날드 매장입니다. 갑자기 매장의 커다란 유리벽이 깨집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트럭 한 대가 매장 안으로 부딪혀 들어온 것입니다. TV의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점장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처럼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기록된 매뉴얼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개월간 신입 영업사원들에게 회사의 상품에 대하여 교육시키고 영업현장에 보냅니다. 물론 영업시에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과 다른 여러가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입 사원들은 매뉴얼을 요구합니다. 예상되는 문의 사항과 그 답변에 대한 표현문구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없는 문의가 거래회사에서 오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매뉴얼과 같기도 하고 다른 것도 같은 표현의 문의에 대응하는 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수모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매뉴얼에 인쇄되어 있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자 유연성과 적응력 없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말았죠. 사람의 안정과 생명의 보호는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수모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이란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수모밖에 세상은 이와 달랐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수모협회는 쓰러진 이의 생명을 살린 여성분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당연한 일을 하였을 뿐이라며 감사장을 거절합니다.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또 여성을 모욕하는 부끄러운 상황을 노출시키고 만 사건이 되고 맙니다. 여론에 밀려 할 수 없이 전달되는 감사장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모라고 하는 일본 씨름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팬이 있습니다. 그저 힘과 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레슬링 혹은 복싱과도 같은 격투기의 하나로 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집이 큰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전통문화의 스포츠라고 하여 문부성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모든 스포츠 위에 군림하는 기족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이 드신 분들과 일부의 여성층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을 생명보다 더 값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수모 관계자들의 윤리의식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수모의 경기 운영과 관리 매뉴얼은 다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회사들이 새로운 사원을 뽑을 때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플렉셔빌리티와 오페네스입니다. 유연성, 적응력, 표용력, 개방성, 솔직함 등의 표현으로 번역될 것입니다. 자무실 사람들과 어울려 팀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이죠. 일본에 오신다면 플렉셔빌리티와 함께 오페네스라는 단어는 잊으셔야 합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선배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을 나가서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매뉴얼에 인쇄되어 있지 않으면 영업사원은 결과를 내가까지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의 점장 역시 사람의 안정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사태를 처리하여야 되었죠. 부상한 손님이나 직원이 있는지 살펴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는 것이 먼저이지요. 다음은 안전을 위하여 매장을 정리하고 다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뉴얼에 없는 사고가 생기고 점장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융통성 없이 답답하다고 느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난 후에 정부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설정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일본인의 융통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것도 만들지 못하지만 더 나쁜 것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아주 정확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하였죠. 또 세계에서 아시아의 신뢰받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죠.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변 현실과 조화되는 바란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매뉴얼 사회 속 일본인의 융통성 일본 씨름 수모를 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